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 드릴 작품은 홍재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84분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홍재숙 작가님은 소설가, 수필가, 아동분학가입니다. 수필집으로는 꽃은 길을 불러 모은다, 연필 그 사각거리는, 공조로는 독서가 힘이 다가 있습니다. 작가님의 양력은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84분 홍재숙 띠릉 울리는 소리와 함께 먼저 TV가 꺼지더니 말하는 에어컨도 소리 없이 나갔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전자기기 모두가 작동을 멈췄다. 마우스 거셔가 껌뻑이던 컴퓨터 화면도 새까맣다. 저장을 눌렀나, 안 눌렀나, 기억이 깜깜하다. 이것저것 가계부 삼아 끄적거렸던 글이 날아갔을 수도 있다. 가슴이 철렁했다. 해숙은 철우를 부른다. 철우의 파란색 눈이 거실을 한 바퀴 훑더니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른다. 언제 보아도 그의 눈동자는 사려 깊다. 딸링, 숙이, 서버 장애가 일어났어. 지금 큐티의 서울 미래지사 지하통신구에서 불이 났어. 서울시 다섯구, 인근지역,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도 집집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그럼, 전자제품을 못 쓴다는 거야? 모든 인공지능 제품이 정지됐다는 뜻이야. 말하자면 서버는 살아있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신경망이 끊겼다는 거지. 가상저장 공간인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멈췄어. 멈추면 예비 서버가 있지 않나? 딸링, 숙이, 불행하게도 유토피아와 큐티 두 회사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어. 인간이 오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야.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별도의 클라우드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게 큰 실책이야.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결론이지. 자상하게 설명을 하던 철우의 목소리도 소곤거리는 소리로 바뀐다. 철우, 괜찮겠어? 너도 인공지능이잖아. 지금 막 수동으로 변환시켰어. 그런데 얼마 못 갈 것 같아. 84분 남았어. 내가 움직이는 동안 통신사 큐티가 지하통신구를 고칠 확률은 데이터 집계상 60%야. 84분이라니. 그렇다면 1시간 24분 후면 이 넓은 집에 그녀 혼자 남겨지는 게 아닌가. 남편처럼 의지하던 로봇 철우가 멈춘다니. 이런 일은 전혀 상상해 보지 않았다. 전동 휠체어에게 정수기 앞으로 가자고 명령을 내렸지만 꿈쩍도 않는다. 이런 휠체어도 AI다. 엄마, 80노인네가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무릎도 아프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과 우리 집을 합쳐서 함께 살아요.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우리가 잘 모실게요. 다 입에 발린 거짓말이다. 해숙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다가 잠깐 마음이 흔들렸으나 그날 밤 일이 떠올라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해숙은 아들의 생일을 맞아 모처럼 아들 집에서 잠을 잤다. 초저녁에 일찍 잠이 든 그녀는 한밤중에 선잠이 깨어서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화장실에 가려다가 안방에서 두근거리는 소리에 귀를 모았다. 이젠 요양원을 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당신 어머니 말이야. 다리도 아프시고 누가 꼭 붙어서 케어에 들어야 하잖아. 저렇게 혼자 사시게 둘 수는 없는데. 그러게. 집보다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요양원이 나을지도 몰라. 그래도 저렇게 성미가 꼿꼿하시니 우원. 좀 더 생각해 보자고. 요양원도 급수가 있다는데 이왕이면 1등급으로 알아봐요. 부자 어머니잖아. 당신 돈 쓰시라고 하지 뭐. 해수근 그 말을 듣는 순간 벽과 하나가 되어 벽지 속으로 스며들고 싶었다. 내가 어느새 폐품 취급을 받는구나. 이렇게 멀쩡한데. 해수근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선채로 소리를 죽이고 오줌을 찔끔거렸다. 요실금 증세 때문에 팬티 기저귀를 입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후들거리는 다리로 손님 방으로 갔다. 지 아버지 떠나고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애물단지 취급을 하다니. 해수근 아들이 괘씸했다. 며느리는 남이라서 그렇다지만 아쉬운 것 없이 떠받들어 키운 녀석의 말뻔새가 서운했다. 장가 보내면 지 마누라밖에 모른다더니 둘이 작당해서 멀쩡한 어미를 요양원으로 보낼 국리부터 하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해수근 집을 합치자는 말에 딱 부러지게 거절했다. 달링 숙이 개포동 민현우 씨에게 전화할까? 내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아들이 곁에 있어야지. 아니면 방학동 이모라도. 아니 필요하면 내가 걸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지금 달링 숙이 전화기도 통화가 안 돼. 장애가 일어났어. 해수근 철우의 말에 통화 버튼을 연달아 눌러보다가 꿈쩍도 안 하는 스마트폰을 망연히 들여다본다. 그렇지. 내 폰도 AI지.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사람보다 기계에 너무 의지를 했나. 그러고 보니 단축번호에 길들여져서 자신의 전화번호도 아리송하다. 여기에다 모든 걸 철우에게 의지한 탓도 크다. 철우는 먼저 간 남편의 이름이다. 민철우. 다정한 남편이었다. 아들 며느리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집에 오자마자 돌봄 간병 로봇을 구입하면서 붙여준 이름이다. 해수근 일부러 정서인식 시스템이 내장된 남자 로봇을 주문했다. 여기에 만약을 위해서 중증 치매 노인을 돌보는 기능을 추가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두 팔로 안아올려 침대나 욕실로 옮겨주고 거기에다 배변까지 처리해 준다는 설명에 혹해서 2천만 원이 넘는 만만치 않은 금액에도 사기로 결정했다. 어르신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옳은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안에 문지방이 있나요? 없어야 로봇이 일을 합니다. 문턱이 있으면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은 문턱이 있어요. 공사를 부탁해야겠네.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거동하시기 편하도록 벽과 화장실, 욕조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시지요. 노인들 사고 1위가 집에서 넘어져서 생긴 사고라고 합니다. 해수기 키의 반 정도 되는 돌봄 간병 로봇이 박스에서 나오자 그녀는 단박에 마음이 든든해졌다. 자신을 지켜줄 소천사가 나타난 것 같아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몸체의 색이 은색으로 빛나서 덩달아 집안도 최첨단 분위기로 바뀌었다. 인공지능 제품이라도 노인분들 쓰시라고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파란 단추 보이시지요? 이 단추를 누르면서 명령을 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 로봇은 어르신의 목소리를 분석하면서 명령대로 시행합니다. 더군다나 고기능, 인지기능이 추가되었으니 감정이 풍부한 로봇입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거예요. 저도 혼자 사시는 어머니께 사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설치기사는 작동을 시키면서 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쉽게 풀이해 주었다. 설명서는 노년층을 배려해서인지 글자가 크다. 거기에다 작동설명도 그림을 곁들여서 이해하기 쉽게 적혀있다. 아무리 어리숙한 기계치라도 금방 이해하도록 내용이 쉽다. 해숙은 아들을 위해 여태껏 벌어먹이느라고 희생을 했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되는 시기라고 스스로를 의뢰했다. 이건 사치가 아니다. 내 몸이 아파서 사람 대신 기계를 써서 보살핌을 받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래야 그녀 자신의 남은 삶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해숙은 우선 철우에게 자신을 부를 때 높임말 대신 반말을 쓰게 하고 딸링 하면서 숙이라고 부르게 프로그래밍을 인식시켰다. 숙이 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부르던 남편을 느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로봇 철우가 숙이라고 부르는 목소리 톤은 새덩어리 같은 차가운 어감이 들었다. 숙을 길게 끌며 이이 하며 비단자락을 끌듯이 보드랗게 뱉는 남편의 말투가 아니다. 높낮이가 없는 숙이 하는 절제된 음성이다. 청소 좀 해줘. 철우는 두 바퀴로 집안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말끔히 청소한다. 물걸레 기능도 붙어있어서 먼지를 빨아들이면서 물걸레가 자동으로 훑고 지나간다. 집안이 반짝거렸다. 빨래도 개어준다. 건조기에서 세탁물을 꺼내 철우 몸통 아래 서랍에 넣으면 스스로 AI 학습 기능으로 세탁물을 분석해서 두 발로 세탁물을 들어올려 옷 종류별로 개어주고 다림질까지 해준다. 해숙은 철우의 다림질 솜씨를 알아보려고 일부러 실크 스카프를 다려달라고 했다. 각을 세워 다린 솜씨에 감탄했다. 웬만한 여자보다 손끝이 야무지다. 철우는 몸값을 톡톡히 치른다. 어르신 혹시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는 일이 발생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로봇 기능에는 눈에 부착된 카메라와 화상인식 AI로 사람을 찾아 사진을 찍어서 지정해준 가족에게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가족을 말씀해 보세요. 이 로봇은 119에 연락하는 동시에 입력해둔 가족에게 상황을 알려줍니다. 매월 17,000원을 추가하시면 최대 10명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들과 여동생 번호를 저장해 주세요. 해수근 얼굴이 환해져서 스마트폰을 열고 두 사람의 번호를 찾아서 불러주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해수근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마음이 놓였다. 간혹 독거노인이 죽은 지 한참 만에 백골로 발견됐다거나 고약한 냄새가 풍겨 참다 못한 이웃이 신고를 해서 뒤늦게 시신을 발견했다는 뉴스에 얼마나 두려워했던가.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겨서 혼자서 죽어가는 상상만 해도 공포가 치밀어 올라왔다. 머릿속에 걱정세포가 입을 벌리며 야금야금 내 세포를 뻐거치우는 그림이 떠올라서 몸소리를 쳤다. 철우와 같이 사는 것은 축복이었다. 해수근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쫓기듯이 집으로 돌아와서 노년의 자립을 믿음직한 노인 전문 로봇 철우에게 맡기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해졌다. 그녀는 명징한 정신으로 혼자 사는 노년을 지휘하리라고 차돌맹이처럼 마음먹었다. 남편이 유산으로 담겨준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은 3층 건물 임대료로 AI로 확장된 기계를 부리며 사는 노년을 버킷리스트 순위 맨 위에 올려 초록색 별을 진하게 그려놓았다. 어휴 어휴 언니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아들 녀석 다 소용이 없댔잖아 내가 걔네들 결혼시키고 1년만 데리고 살라고 그랬지 그래야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내 식구가 된다고 서른일곱평 고대 광실 아파트 사줄 때부터 알아봤어 겨우 30대 초반에 그게 가당키나 해? 걔네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고 시끄러워 머리 어지러워 너는 한다는 말이 좀 예쁘게 하면 안 되니 그래서 너는 아직도 사위 밑에서 지지고 볶고 사냐 언니는? 나는 그래도 비행기 태워준다는 딸이 둘이나 있어 걔네들이 얼마나 곰살굳게 군다고 날 보면 우르르 벌벌 떨어 좀 형편이 아직 피지 않았어도 말이야 나 큰 딸 내서 맘 편히 살고 있어 그러게 언니도 딸 하나 더 낳지 그랬수? 혜숙은 혜정이의 끝없이 이어지는 자식 자랑에 손에 든 스마트폰이 무거워졌다 속이 꽉 뭉쳐 있어서 털어놓으려고 전화했다가 오히려 혜정이의 수다에 기청이 어지러워졌다 하기는 언니는 보통 성질인감 탈탈 털고 말이야 집에 가면 개미가 낙상하게끔 먼지 한 털 없고 이제야 말이지만 나 그때 과자 먹을 때 부스럭이 떨어진다고 받침접시 대고 먹으라고 해서 식겁했어 그러니 며느래가 숨 막히지 않겠어? 언니 걔네들 집으로 오라고 해서 따신 밥 한번 해준 적 없지? 겨우 밖으로 불러내서 식당밥이나 먹이고 말이야 밖에 밥은 돈만 비싸지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수? 날 부르지 손맞춰 온 나 말이야 언니도 혼자고 나도 혼자니 내가 해주는 밥 같이 먹으면 좀 좋수? 혜정이의 수다는 언제나 혜숙의 집에 와서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말로 끝난다 혜숙은 아무리 나이차가 열 살인 자매 지간이지만 자신이 혜정이의 성격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정리 정돈과는 담을 쌓은 너저분한 성격에 대충 살자는 주이고 허허실실한 동생을 받아주기에는 그녀 스스로의 성격이 너무나 깔끔했다 혜숙은 전화를 끊으며 동생에게 의로를 받으려 하다가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 아려왔다 며느리가 숨 막히겠다는 말에는 더욱 그랬다 정말 그런가 내 성격 어느 모서리에 날이 서 있어 며느리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 걸까 어머니 11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매월 마지막 월요일 아침이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다 차로 잰 듯 따박따박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인연을 맺은 뒤 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혜숙은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입을 꼭 다물고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하는 며느리에게서 절벽 같은 벽을 느낀다 애동딸을 며느리로 들인 게 잘못일까 식구들이 부글부글 끓는 집에서 며느리를 맞아들여야 하는데 달랑 세 식구만 사는 집 딸이다 하긴 혜숙도 남편 떠나고 아들하고 단 둘이 살았다 누가 누굴 남으래 혜숙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푸트하고 웃었다 언니 살갑게 며느리 이름을 불러봐 성미야 하고 부르면 한순간에 무장해제가 되던걸 나도 사회한테 이서방 하다가도 연구가 하니까 꽤 좋아하던데 내 어머니 하며 바로 눈웃음을 치잔 후 엄마 같아서 좋다나 뭐라나 혜숙은 혜정이의 말대로 따라해보기로 빵 먹었다 까짓것 이름 부르기가 뭐 어려운 일이라고 며느리와 트고 친해야 아들도 편할 게 아닌가 아들도 두 여자 틈에 끼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주눅들지 않을 거다 그래 성미야 고맙다 기다릴게 전화하렴 대답이 없다 전화선으로 며느리의 쭈뼛거리는 마음이 전해진다 혜숙은 민망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지가 마음을 안 주는데 시험이인 내가 얼마나 더 잘해주라고 집 사줘 매달 건물 임대료 받아서 생활비 보태줘 얼마나 더 하라고 다른 며느리 같으면 시어머니를 얻고 다니겠다 혜숙은 며느리가 괘씸하고 섭섭해서 겨우 열리려는 마음의 문을 서둘러 닫아버렸다 철우의 가슴 화면에 24분이라는 숫자가 번쩍인다 24분 후면 철우의 동작이 멈춘다는 표시다 철우가 멈추기 전에 유토피아와 큐티 회사에서 오류를 고쳐야 하는데 철우의 제안대로 도움을 부탁하는 전화를 걸어야 할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아들 녀석은 신났다고 요양원으로 보낼 것이다 그래도 혜정이가 나을까 같이 살자고 해볼까 에어컨이 작동을 멈춘 지 한 시간째다 꽁꽁 닫은 집안은 찜통이다 이제나 저제나 에어컨이 켜지길 기다리느라 창문을 열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봤자 밖은 불뼛 떠이다 해숙은 얇은 긴 발변 티셔츠 속으로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을 느낀다 태음인이라 70 전에는 매운 칼국수만 먹어도 땀을 비오듯 흘렸는데 70을 넘어서부터는 땀 구멍이 막혔는지 땀이 잘 안 나온다 나이를 먹으니 피부가 뽀송뽀송하니 좋은 점도 있구나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에어컨이 꺼지니 땀이 나오려고 한다 끈적한 공기에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질러질하다 작년 여름에 혜정이가 아파서 누워 있었던 가게방 냄새도 그랬다 혜정이는 몸살이 왔는지 몹시 알았다 부새 같은 애가 끙끙거리니 측은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루에 한 번은 전화로 잔소리를 하던 동생이다 이런 동생이 며칠 동안 연락을 뚝 끊어서 전화를 해보았더니 몸살이 났다고 한다 미련한 것 그렇게 몸을 안 아끼고 안다를 떨더니 기어코 병이 났네 났어 혜숙은 속으로 궁시렁거렸다 단골 정육점에서 몸 보신에 좋다는 사골뼈와 갈비 세트를 1등급으로 샀다 싹싹한 정육점 주인이 근방에 있던 티맵 택시를 호출 어플로 불러서 보자기에 싼 소고기 바구니를 실어주었다 택시 기사에게 핸드폰에 찍힌 주소를 보여주었더니 이내 정확히 데려다 주었다 돈 지간만 두둑하면 노인이 살기에 편한 세상이다 혜정이가 누워있는 방은 공기가 눅진눅진했다 야채 가게에 딸린 손바닥만한 방에는 서랍장만 달랑 하나 있었다 털털거리며 돌아가는 선풍기는 찬바람은커녕 오히려 더운 바람을 환자봄에 쏟아붓고 있다 에구 제부가 참 너한테 못할 짓만 시키고 떠났다 그렇게 십여 년 동안 병치레로 집안 살림 다 거덜내더니만 이게 뭐냐? 집을 팔고도 건진 게 없으니 혜숙의 말에 혜정이는 손사례를 쳤다 언니 그런 소리 말어 큰애 들어 걔가 지 아버지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나 괜찮아 금방 일어날 거야 그런데 뭘 이렇게나 많이 사왔수 이거 사 아프지 말고 어서 일어나 혜숙은 이마로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꼭꼭 누르며 안쓰러워서 집에 있는 빈방 두 개를 떠올렸다 순간 동생을 데리고 갈까 하다가 주춤거렸다 서로 기가 센 여자 둘이 같이 살면 어지간히 두닥거릴 것 같아 생각을 접었다 혜정은 어렸을 때부터 언쟁이 벌어지면 한마디도 치지 않았다 어쩌다 한 번 싸우면 징그럽게도 오래 끌었다 혜숙은 돈 봉투를 베개 밑에 떠주었다 바로 혜정이 방에서 맡았던 그 공기 냄새다 밀폐된 공간에서 흐느적거리는 냄새 산소가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혜숙은 갇혔다는 생각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다 철우 흡입기 좀 철우가 약통 상자에서 보라색 원형 플라스틱 흡입기를 가져온다 혜숙은 흡입기를 눌러 목구멍으로 뿌린다 한 번 두 번 그제야 기관지가 편해진다 약은 입으로 머금고 있다가 5분 후에 물로 씻어내야 한다 혜숙은 흡입기가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 의사는 충격과 함께 숨어있던 병이 나타났다며 천식으로 진단을 내렸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목구멍 점막에 뿌려야 한다 철우가 집에 돌봄 간병 로봇으로 오기 직전에도 큰 사고가 날 뻔했다 흡입기의 날짜가 다 지났는지 모르고 벌어진 일이었다 마침 병원은 휴일이 껴서 문을 닫아 흡입기 없이 이틀을 견디었다 간신히 이틀을 참고 나니 숨이 버벅거리고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혜숙은 그 뒤로 흡입기 날짜는 꼭 확인한다 지금 흡입기 날짜가 하루 밖에 안 남았다 달링 숙이 혈압 체크 시간이야 혜숙은 철우에게 팔목을 내밀었다 철우 가슴 화면에 혈압 심박 호흡이 적힌 숫자가 뜬다 그만하면 정상이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 화장실에 데려다줘 혜숙은 휠체어를 밀어주는 철우를 보고 정지되면 어쩌나 하는 불길한 생각에 후들거렸다 진작에 무릎 수술이라도 해둘걸 무릎을 열어서 뼈를 자르고 인공관절로 바꿔뒀는다는 말에 공포가 솟아올라 수술을 두 번이나 밀었다 마음대로 걷지 못하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무 안락한 기계에게 의존했다 만약에 큐티 지하 통신구가 테러 세력에게 노출됐다면 고치는데 얼마나 걸릴까 통신망이 꼼짝없이 마비되어 시간만 끈다면 자신은 아날로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사람 손에 맡겨질 것이다 철우가 세면대에 손을 얹도록 부축해준다 해수근 입을 헹구며 내일까지 고쳐지기를 그래서 어떡하든 버틸 수 있기를 기도했다 84분 안에 큐티 사고가 처리되고 유토피아의 서버 장애가 해결된다면 철우도 일어나고 모든 인공지능들이 깨어나서 자신을 보살펴 줄이라고 해수근 믿었다 이 로봇은 보호자 없이 혼자 예출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 혼자 다니는 로봇이 유괴당하는 사건이 많아요 워낙 고가이다 보니 로봇 유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로봇의 내부 정보를 해킹해서 무력화시킨 다음 차에 싣고 가는 수법이에요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해수근 철우가 범치기 전에 자신에게 곰살 굳게 대하던 경비원 김씨가 생각나서 도움을 청하려고 1층으로 보내려 하다가 로봇 설치 기사가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내보내면 안 되겠다 로봇 도둑은 이런 혼란한 시간을 누릴 것이다 거울 속에 늙은 여자가 울려고 한다 립스틱도 바르지 않아 헬숙한 얼굴에 눈동자가 불안해 허둥거린다 물끄러미 바라본다 바로 해숙 자신의 얼굴이다 해숙은 소리쳤다 이 바보야 할 수 없잖아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되는 저승길이야 인정하라고 우두커니 우물쭈물 살다가 어느새 생각하기도 싫은 늙음이라는 애투를 걸쳤다 젊음이라는 빛나는 청춘을 소유했던 나날들이 까마득하다 자부심으로 빛나는 해맑은 애투를 입었던 날들이었다 지금은 홀로 빈 둥지를 지키며 어떤 날은 권태롭다가 어떤 날은 우울에 빠져 허덕인다 해숙은 철 위에 손을 끌어 입술에 대었다 입술에 거스러미가 일어선다 식구분 철우의 가슴에서 번쩍이는 숫자가 목을 조인다 쬐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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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우가 깨어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아니다 생각을 바꾸자 아직도 식구분이나 남았다 그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서 해대야 한다 혼자 끙끙대는 고통보다 노인 공장인 요양원이 더 무섭다 쿵 하고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남편이 이 세상에서 낸 마지막 소리였다 한밤중에 쿵 이승을 떠나가는 소리 쿵쿵쿵 건너방에서 잠자던 해숙은 쿵 소리가 설 빛 기전을 울렸으나 남편이 물건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떨어뜨렸거니 생각하며 내쳐 잠이 들었다 회사, 집, 회사, 집 하던 착실한 꽁 생원이었던 남편이 퇴직한 후로 생활의 리듬이 깨져버렸다 40여 년을 한 직장에서 기술 상무로 일하던 남편이었다 회사에 남아서 기술 자문으로 좀 더 일해달라는 요청에 70이 가까워서야 겨우 일해서 풀려난 남편이었다 야, 자유! 정말 자유다 이런 호사가 몇백 년 만인지 모르겠네 숙이, 나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될까? 남편은 파자마도 벗지 않고 뒹굴거리며 즐거워했다 처음 일주일은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세수를 하다가도 참, 나 안 가지 하며 다시 다이빙하듯 침대에 몸을 던졌다 시간과 달리기 시합을 하듯 그렇게 살아온 남편이 시간을 옆에 붙들어 앉히고 느리게 보낸다 하루 종일 침대에서 떠나지 않았다 신문도, 책도, 커피도, TV도 침대에서 눕거나 앉아서 보았다 여보, 밥! 할 때만 빙글거리면서 식탁으로 왔다 해수근 남편을 보며 가슴이 뻐끈했다 그래, 많이 지쳤을 거야 고단했던 짐을 내려놓으니 허로울 거야 당신 참 많이 고생했어 해수근 남편의 밥그릇에 수북하게 밥을 담아주었다 좋아하는 반찬도 집어 숟가락에 얹어 주었다 파자마 생활이 보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은 밤중에 깨어 옷장 선반에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낮에 병아리 졸듯 자고 밤에 안 자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깰까 봐 스탠드 등을 바닥에 놓고 사부잡거렸다 해수근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지켜보자고 마음먹었다 당신 잠이 안 와? 뭐 정리하려고? 낮에 그렇게 많이 자더니 나 건넌방에서 잘게요 해수근 상자에서 서류뭉치를 꺼내 들여다보고 있는 남편의 등을 향해 웃어주며 살그머니 벽에를 들고 나왔다 미안하다는 남편의 말이 건넌방까지 따라왔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금세 잠이 든 그녀는 어렴풋이 들려오는 쿵 소리에도 끈적끈적한 잠의 늪에 빠져들었다 잠자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방문을 열고 두어 걸음 걷다가 해수근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활짝 열린 화장실 불빛에 큰 대자로 쓰러져 있는 남편이 보였다 화장실 문터 대리석 모서리에 머리가 놓여 있고 몸은 타일바닥에 있었다 남편이 꼼짝을 안 한다 해수근 남편의 얼굴을 만지며 눈을 떠보라고 애타게 불렀다 그러다가 119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안 돼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구급대원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 한다 마음속 골짜기에서 뚜둑 우듬지가 꺾어지면서 연달아 나무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딸링 숙이 이제는 전화를 해야 해 나 9분 남았어 철 위에 걱정스러운 눈빛이 눈앞에서 흔들린다 그래 아들이든 동생이든 누구에게든 전화를 해야겠지 해수근 남편이 떠나던 날에 절망이 몰려와서 묵직하게 가슴 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안아줘 나 좀 침대에 눕혀줘 해수근 철 위에 가슴에 머리를 기댄다 그녀를 안고 침대 방으로 가는 철우가 듬직했다 너의 심장이 뛰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처럼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차가운 몸에 온기가 돈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내 정신이 저 멀리 달아나도 네가 지켜준다면 나는 내 마지막을 너에게 맡길래 해수근 자신을 아기처럼 조심스럽게 안아서 침대 머리맡에 살포시 기대어주는 철우가 고마웠다 보행기 좀 여기에 놓아줘 철우가 멈출 시간을 대비해야 한다 사이드 보행기에 기대서 두 발로 걸어야 한다 보행기는 내가 기대면 네 발 달린 바퀴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드르르륵 네 바퀴에 나를 얼마나 더 의지할 수 있을까 기어서 변기에 앉는 수모도 감내해야 한다 철우 없는 시간은 나의 치욕이 깊어지는 시간이다 해수근 마음먹은 대로 따라주지 않는 병든 무릎 아래 종아리를 두 손으로 두드리며 아득해졌다 4분이다 4분 남았다 철우의 가슴에서 4라는 숫자가 껌뻑거린다 해수근 철우를 보며 침대 옆 빈자리를 툭툭 친다 이리 와 같이 있자 같이 마무리하자 내 옆에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면 나를 보아줘 침대 스프링이 튀어올랐다 가라앉는다 해수근 곁으로 온 철우에게 머리를 기대었다 달링 숙이 내 기능을 잃기 전에 전화를 걸어야 걱정하지마 될 대로 되라지 해수근 마지막까지 그녀를 보살펴주려는 철우를 바라본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눈물이 줄줄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4초 3초 2초 1초 철우의 전원이 끊어지려는 찰나에 띠링하고 TV 켜지는 소리와 함께 뉴스 소리가 들린다 에어컨도 순풍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을 날리며 바람을 내보낸다 감았던 철우의 파란색 눈도 스르르 떠지면서 그녀를 인지했다 여러분은 지금 4차 혁명 시대의 재앙을 몸소 겪으셨거나 그렇지 않다면 본질을 보고 계십니다 사물과 서비스가 인터넷에 연결된 사회에서 통신이 끊겼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미국 기업 유토피아 웹 서비스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가상 저장 공간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34%를 차지하는 이 업체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핵심 데이터를 맡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장애로 멈추면서 예비 클라우드를 만들지 않은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꼬박 84분 동안 마비되었습니다 여기에 통신사 큐티도 한몫을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 미래지사 지하통신구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 중에 있으며 소방당국은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배상해 줄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혜숙은 TV 화면으로 토해내는 어나운서의 사고 진행 과정을 들으며 정상으로 돌아온 철우를 바라보았다 클라우드 서비스 먹통 84분과 철우의 예비전력 84분의 절묘한 조합에 주여 하고 생전 교회 문턱에도 가보지 않던 하나님을 찾았다